부산의 산성터널이라고 있대요, 산성. 산성터널은 돈을 내는 곳이랍니다. 그리고 그 터널의 제한속도는 80이랍니다. 터널 끝나고 나왔어요.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. 하이패스 구간 나갑니다. 나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보시죠. 터널 다 지나서 나가는 거예요. 나갑니다. 나가서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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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.. 아하... 이 차는 어디 가는 거야? 왜 거꾸로 와? 이 차도 부딪쳤나? 아니에요. 이 차는 부딪친 게 아니고요. 제일 앞에 이 차가 있었어요. 그 뒤에 모닝이 있었어요. 그다음에 이 트럭이 있었어요. 그다음에 블박차가 있었어요. 그런데 이 차가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이쪽으로. 원래 여기는 여기를 나가려면 하이패스로 오면 안 된대요. 하이패스로 이렇게 다른 차들처럼. 저기는 일반 하이패스 아닌 곳으로 나가야 된대요. 그런데... 자, 보세요. 이 차는 하이패스 아닌 데로 나와서 그쪽으로 나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차단봉도 있어요. 그런데 하이패스가 나온 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려고. 그래서 가다가 그 차가 멈추고. 그러니까 모닝도 멈추고 트럭 멈추고 블박차가 빵~! 이 차는 아마 뒤에서 빵 때리니까 깜짝 놀라서 페달을 놓친 모양이죠.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된다는 걸 놓친 것 같아요. 이 두 차에게는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죠. 뒤에서 갑자기 빡! 때리면 페달을 놓칠 수도 있죠. 그럼 이 차, 이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예요. 경찰에 갔더니 이 차랑 비접촉이네요. 그렇다고 하면 이 둘, 이거 블박차가 100% 잘못이죠, 안전거림 비약보. 이거 범칙금, 벌점. 여기 사람 여러 명 다 있으면 나중에 40% 넘으면 면허 정지되잖아요. 그런데 그 얘기 듣고 아유아유아유! 접수 안 하고 그냥 왔어요. 보험사에서는 100% 다 해 줘야 되고. 그리고 이 차를 잡으면 잡으면 저 차한테 한 20, 30% 부상해 올 수 있대요. 어떻습니까? 그런데 저 차 번호가 잘 안 보여요. 옆으로 가는 데 각도가 잘 안 맞아서 번호가 안 보이더라고요. 아유아유아유아유... 그냥 저 차는 그냥 가버렸어요.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? 이 차랑 블박차랑 누가 더 잘못했는지 투표해 보겠습니다.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. 아니다. 역주행하기 위해서 멈춘 저 승용차가 더 잘못됐다. 투표, 시작. 블박차가 더 잘못됐다는 의견은? 두 분 계십니다, 50분 중에. 4%. 역주행하기 위해서 멈춘 승용차가 더 잘못됐다는 의견이 96%입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블박차 잘못을 더 크게 볼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차가 급제동인지 아닌지도 명확치 않아요. 이 차가 쭉 나가다가 여기서 저쪽으로 천천히 가다가 멈췄을 거예요. 그런데 모닝이 이 차가 멈춘 후 뒤늦게 하고 급제동, 모닝이 급제동, 여차가 급제동?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하이패스 구간을 나온 지 얼마 안 돼요. 하이패스 구간 나와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... 이제 30이 끝났죠? 30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제는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앞차가 쭉 빠질 때까지 좀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가까워지잖아요. 그래서 이거 법원에 가면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다녀갔다니 퍽~! 멈췄다.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놓쳐서 갑자기 퍽~! 멈추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런 경우라면 앞차 잘못이 이유 없는 급제동 앞차 잘못이 더 커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. 하지만 지금은 마음은 미워요. 마음은 아이고, 이 차 정말 밉지요. 그러시고 뭐니 천천천히 마이웨이. 마음은 이 차가 더 밉습니다.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에 가면 블박차 잘못을 더 크게 볼 것 같아요. 이 차 잘못은 한 30 내에 40% 정도 볼 것 같습니다. 경찰에 접수하지 마세요. 그리고 우리 보험사가 저 차 잡아봤자 찾아봤자 우리 보험사에 잡수익 늘어나는 거예요. 내 잘못이 50% 이상이면 어차피 다 할증되는 건 똑같습니다. 그래도 보험사에서 이 차 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경찰에서 접수 안 되더라도 그래도 구상금 청구를 노력해 보겠다는. 그런 태도가 좋지 참 보험사는 이럴 때 신경 안 쓸 것 같은데요. 본인만 답답하죠.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변호사님, 제가 안전거리 비약품 잘못했어요.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 차 때문이잖아요. 이런 차 들어갔다가 앞으로 좀 응징을 해야 될 텐데요. 그래서 앞으로 법원에서 저렇게 원인 제공한 차, 비접촉이지만 법원에서도 저런 차가 더 잘못이라고 판단을 내려주고요. 그리고 경찰에서도 원인 제공한 차에게 저런 차를 1차량으로 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